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의학의 오행이론 중에서 오행의 특성, 그 중에서 상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상극이라고 하는 건 서로 억제한다, 극한다, 억누른다 이런 얘기죠. 이 노르웨이에서 어부들에게 전해내놓은 이야기인데요. 이 어부들이 어업을 나가서, 조업을 나가서 많이 생선을 잡았습니다. 이 정어리를 굉장히 많이 잡았는데, 이 정어리들을 많이 잡아서 돌아오는 중간에 보면 이 정어리들이 다 죽어있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우연치 않게 이런 걸 발견하게 되죠. 그날에서 바다매기를 잡은 겁니다. 그래서 이 정어리가 굉장히 많은 틈에다가 잡은 그 매기, 바다매기를 한두 마리 넣어놓으니까 집에 와서 보니까 이 정어리들이 하나도 안 죽고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것은 왜 그러냐? 이 매기한테 정어리들이 잡혀먹지 않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린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상극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극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도 적당한 긴장과 스트레스, 그 다음에 나와 경쟁할 수 있는 파트너, 이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죠. 물론 상극이 너무 과하게 되는 것은 좋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, 생, 화다.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 화를 많이 생하는데 화를 물러줄 수 없는 금의 기운, 화라고 하는 게 수극화죠. 이 수에 물의 기운이 없다면 화가 너무나 많이 번성하고 메마르게 되어있죠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화를 눌러줄 수 있는 극의 기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상극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좋은 건 아니고 오장의 어떤 기운들이 너무 항생했을 때는 이 극의 기운을 가지고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